말씀을 전하실 이상열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열 목사님은 산타마리아 칼리포니아에 있는 믿음교회 단임 목사님으로서 약 7년 이상 단임 목사님으로서 심호하셨고 현재는 All Nations Mission 선교단체의 책임자로 LA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상열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두려운 생각을 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다면 지금 그때의 그 감정을 그대로 지금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타이테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영화였음에도 그 정도였다면 여러분 실제 상황은 얼마나 더 참혹하였을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의 영화로 남이 경험한 그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우리들에게 별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 배 안에 타고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했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하는 것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중해 한 복판에서 일어났던 풍랑의 사건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레데를 떠나 로마로 향하던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사건이고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14일 동안 그 넓은 바다에 표류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 문턱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276명이 그 망망대에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풍랑 속에서의 고통을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276명 바다에서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때로는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한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달아 달아 이 세상 어느 곳에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내게 알려다오 그러나 다른 말이 없었네 바람아 바람아 이 세상 어느 곳에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내게 알려다오 그러나 바람은 말이 없었네 원하지 않는데 환란이 찾아오고 기다리지 않는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진솔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망망대에서 풍랑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때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허송되던 바울만이 그 풍랑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담대함과 평안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다면 과연 나는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한 평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우리가 바로 보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이 전혀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함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았던 그 바울의 비결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던 바울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결 이 비결을 한번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그것을 찾아보기 이전에 우리들이 풍랑의 원인 오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백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보다 더 믿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백부장은 이 배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아마 그 죄수들을 우승하는 배 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백부장에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소리는 그 배의 선장과 선주로부터 나온 경험의 소리였고 다른 한 소리는 죄수로 호송되어 가던 바울의 영적 통찰력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현실적인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이상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느 쪽의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현실의 소리 상식의 소리가 들려올 경우가 있고요 양심의 소리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가 들려올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쪽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는 경험의 소리도 필요하고 신앙의 소리도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경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경우도 있고 신앙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경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경우에는 경험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경우에는 믿음의 소리 신앙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빨리 병원에 가봐 가서 의사를 찾아가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검은 의사 찾아갈 거 있느냐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실 텐데 하는 소리를 들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의사를 찾아가지 말고 기도로 이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몸이 아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의사를 찾아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인간이 이루어놓은 하나의 과학의 업종입니다. 과학도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현대의 의학이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안타깝지만 두 달밖에 석 달밖에 길어야 육 개활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현대의 의학이 포기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에게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서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는 상식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신앙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분별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 지혜의 분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는 말입니다. 자 본문의 북랑의 원인은 영적인 소리를 무시하고 현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이 상황에서는 영적 통찰력의 소리를 들었어야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북랑을 경험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우리는 역시 이 276명과 같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풍랑을 경험하게 된 또 한 가지 원인이 사도행전 2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겨울을 지내기에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는 자가 더 많은 더 많은 다수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다수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가장 활짝 꽃을 피웠다는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치제도이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나은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사상이 가장 많이 반영된 제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다수결 제도 다수결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로 불리우는 아놀드 토임비가 인류 역사에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개인주의 팽배 개인주의 팽배 두 번째는 책임의식의 부재 책임의식의 부재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것만큼 책임의식도 따라가야 하는데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수결 과신 즉 다수결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 모순 때문에 인류 역사의 죄가 반복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결을 따라야 할 경우가 있고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몇 개를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은 손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교회의 신앙 성숙 영적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는 것 그것은 손을 들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도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내의 많은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손을 들어 결정할 일이냐 아니면 기도와 말씀으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영적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교회 내의 풍랑을 경험하지 않고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수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말씀의 지혜와 정확한 믿음의 분별를 통하여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바울이 담대함과 평안함을 보여준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는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23절에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 있다고 해도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우리는 그 인생의 폭풍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인생의 길에서 풍랑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풍랑을 당할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풍랑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풍랑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아머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들이 양식과 물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음을 단식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속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실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경우가 있어요. 내 주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경우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건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다른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 영이시니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영이 깨어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서로 같은 것 끼리는 통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데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 영과 영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 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 그럼 우리 영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영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디모델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 우리 영이 깨어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 기도와 말씀 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기도와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내 영혼이 절대로 깨어있을 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이 깨어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육적인 삶을 연구해가는 거 중요합니다 직장생활하고요 아이들 양육하고요 비즈니스하고요 열심히 하는 거 다 우리 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앙의 관리도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자칭 그리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조항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인생의 풍랑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오늘 분문에서 파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담대함과 평안함의 모습을 견지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울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과 평안함의 비결을 찾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과 자기를 지금 로마에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은 어떻게 사십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의 1등, 2등, 1등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2등,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을 합니다 왜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대충 살죠 적당히 살죠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움하려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당시 바울의 사명은 가이사 즉 로마 황자 앞에 서는 것이었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첩장을 여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곧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과 사명은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자랑하는 그 유명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죠 I shall not die until my work is done 나의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과 불러가시지 않는다 그런 분명한 자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옛날에 그 어려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자기 일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가 아니라 인식이라는 말이죠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또 그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존재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환경에 둡니다 환경 좋은 환경 좋은 환경에만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돈만 많이 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존재의 목적을 존재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식 생각에 둔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든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많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갈증에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이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렇게 넉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귀한 존재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것이 우리 삶의 전체 전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냐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생물학적인 삶이에요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 이상의 존재인데 어떻게 생물학적인 존재 이상의 존재인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생물학적 수준이 삶에 만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나님은 그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도께서 그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된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목적이 있죠 세 가지의 수준이 삶이 있습니다 본능 수준이 삶이 있고요 도덕 수준이 삶이 있고요 사명 수준이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본능 도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사명 수준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 수준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크리스천이라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야 우리는 날마다 외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명 즉 삶의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꼭 선교주에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내 가정에서 얼마든지 사명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짓는 주부도요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또 무슨 사명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밥을 지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짓는 이 밥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육적인 건강함을 얻어 나가서 주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원인이 되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밥을 지우고 반찬을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빨래를 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아이고 이거 뭐 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침 전에 빨래만 벗어놓느냐 하지 말고 세탁기 씹어놓으면서 하나님 이 세탁기가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해 세탁해 주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거 다 사명 아닙니까 한국의 제 친구 교회에서요 예배 끝나면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서서 전도 못하면 하면 교인들은 에라도 낳자 지나가다가도 암호한다 교인들끼리 이렇게 통해요 여기 한국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암구하지 않습니까 뭐 하면 뭐 이렇게 대답하는 지나가다가도 툭 쳐서 전도 못하면 에라도 낳자 이것도 일종의 사명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의 사명이 정말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나가서 열심히 몸으로 이건 못해도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기도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에 계시더라도 교회에 위해서 그 다음에 성교사님들이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나를 미국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 켄사스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 켄사스 선교교회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미물도 다 자기 존재 목적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아름다움을 향기를 주는 것이 꽃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자기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왜 존재의 목적이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이제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자는 말이에요 자기 사명이 무엇이 자기가 왜 사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 들어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삶의 목적 즉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간단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에는 바울의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죽음의 아우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담대히 외치시는 바울을 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비싼 옷 입고 아름답게 치장했다고 해서 거기에 그것이 멋이 아닌 진정한 모습입니다 용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남이 하지 못하는 거 하는 거 그거 용기입니까 남이 가지 못하는데 가는 거 그거 용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란 진리에 대한 자기 소신을 용기라고 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소신 자기 태도 자기 결단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믿음은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고백은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이 언제 나타납니까 평상시에는 그 믿음의 높낮이로 우리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 자기의 믿음을 언제 측정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게 딱 닫혀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또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 못하는 학생은 다 똑같아요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구별하는 그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시험 아닙니까 시험 마찬가지로 모두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모두 다 똑같이 크리스찬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두렵게만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세상세계 우리 삶 속에 남겨두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풍랑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 속에서 문제의 수를 찾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도의 차이란 그래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문제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조지 뮬러가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적은 문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큰 문제에도 함께 하십니다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하는 것은 우리죠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변해놓고 주님이 변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환경이오 변하는 것은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나라는 것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하고 유익한 것은 다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기대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글자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유익한 것은 그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환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평안일 수도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배운 만큼 알고 안 만큼 믿고 믿은 만큼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 걱정, 근심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풍랑,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경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바울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형동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풍랑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번민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뀔지라도 예수 그리도는 말씀드린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만은 우리가